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된 우리나라의 날씨 그리고 9호 태풍 사울라와 10호 태풍 담레의 예상진로에 대하여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날씨를 살펴보겠습니다. 휴일인 오늘 8월 20일 일요일 우리나라는 막바지 더위가 절정에 달하고 있으며 더위의 기세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 오전부터는 중국에서 서해를 건너온 저기압으로 인하여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서해안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가 되면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전역과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으로 비는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윈디의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을 살펴보면 다음 주 화요일 8월 22일 오전 6시경에는 우리나라의 중국으로부터 건너온 저기압이 지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다음 주 화요일 오후 5시경에는 비구름대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역과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 지역까지 확대된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시뮬레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저기압 비구름대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5시경에는 우리나라 전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비구름대는 8월 24일 목요일까지 우리나라 전역에 많은 비를 뿌리겠으며 25일 금요일 저녁 10시경까지 전국에 흐리고 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26일 토요일 오후 1시경부터는 동해안 지역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서울낮 기온은 30도 밑으로 내려가겠고 절기 처서가 지나고 나면 서울의 열대야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9호 태풍 사울나 그리고 10호 태풍 담레이 소식입니다. 현재 태풍의 길목이 우리나라 쪽으로 열리고 이로 인하여 9호 태풍 사울나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남해안 방향으로 직행해서 올라오는 경로가 열리면서 한반도를 관통할 수 있는 우려가 되던 상황하에서 다행히도 8월 20일 오후 2시 현재 시간 기준 미국 기상청의 9호 태풍 사울나에 대한 예상 경로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9호 태풍 사울나는 8월 27일 일요일 오후 6시경에 일본 도쿄 인근 관동 지역에 상륙하는 것으로 미국 기상청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월 28일 오후 5시경에 괌 대대도 우측 해상의 열대요란이 보이며 이 태풍의 씨앗은 10호 태풍 담레이로 발달할 것으로 미국 기상청에서는 모의하고 있습니다. 미해군합동 태풍경보센터에서는 8월 29일 화요일 오전부터 이 열대요란 태풍의 씨앗에 대하여 추적 감시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상태로라면 8월 31일 목요일에는 레드서클로 업데이트하면서 20일 시간 이내에 9호 태풍 담레이에 발생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어제 8월 19일 토요일 오후에 우리나라 남해안의 집중호우가 내린 것은 중심기압 약 1,600hPa의 저기압이었으며 이 저기압은 북위 25도에서 30도선 구역인 중위도에서 발달하면서 우리나라에 상륙한 경우이며 현재 태풍의 길목이 이렇게 열려있는 상황하에서 열대성 저기압과 태풍이 태풍의 길목을 따라서 열려진 길목으로 남해안으로 한반도를 관통할 수 있으므로 일본 오키나와 지역으로 접근하는 태풍은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